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도둑놈들 시리즈 1권을 내고 한 주나 두 주 안에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룬 2권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yes24에 한 분이 이제 댓글을 남겼는데 이 시간을 내가 댓글을 남기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책은 구매하시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분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의 위기는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계획자들이 부정한 선거 결과를 통해서 집권을 획채가고 있는 것이 엄련한 현실입니다. 온 국민이 책을 읽고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작가님께 무한한 경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남겼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yes24에 한 분이 남긴 그런 논평을 소개하면서 또 그냥 웃지만 참 이게 정곡을 찌르는 그런 표현인 거죠.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는 아무도 사실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어난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다 외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권력을 갖고 있거나 또 정치 권력에 가까이 다가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외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10여 년 정도 직장의 생활을 했지만 나머지는 한 20여 년 이상 정도 아이들을 버려서 먹이고 오늘까지 오는데 지식자영업을 한 거 아닙니까 큰 사업체는 아니지만 공병호 연구소를 2021년 때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간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그냥 망하는 거죠 뭐 변명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망합니다 온급이 나오지 않는 생활을 한 20여 년 정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실을 직시하는 거다 이거를 그냥 뭐 말이 아니고 온몸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체제 전복 계획자들이 부정한 선거 결과를 통해서 집권을 획책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간단 명료한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자영업을 오래 해오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건너뛰는 법이 없는 겁니다 잘못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은 반드시 비용 청구소로 날아오게 돼 있는 거죠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는 거죠 예스24에 남긴 한 분 글을 보고 참 뭐 현실을 직시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분들 때문에 또 제가 계속해서 책을 이제 써내는 거죠 1월 말이나 2월 첫 주 정도에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룬 2근하고 3근이 동시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뭐 낙근으로 좀 터울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케팅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냥 속전속결로 2월 첫 주 3구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렇게 내고 그 다음에 또 3월 첫 주 2022년 또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2근 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이렇게 문제를 그냥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정말 한 시민이 시간을 내서 주신 이 메시지는 정말 참 촌철살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개인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회사 사장이 이렇게 하면 그냥 망하는 거죠 망하면 식솔들이 다 거리로 나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도 뭐죠 옛날처럼 그렇게 망하지는 않겠지만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하겠죠 지금 한국의 위기는 체제 전북 계획자들이 부정한 선거 결과를 통해서 집권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엄련한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다수가 돼야 되는데 소수니까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지도층 들 가운데 대다수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그게 소수니까 그게 비극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다른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지만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 방송은 소신껏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모두가 도움을 받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작가님께 무한한 경의를 보냅니다 정말 참 송구소를 정도로 그런 경의가 또 한 분 한 게 주어져야 될 것이 이런 모든 그런 소위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또 지방선거까지 일관되게 자신감 있게 선거 사기범들의 소위 사기기술 사기방법을 밝혀내고 이것을 당당하게 책을 펴낼 수 있게 만들어준 제2아 전문가 도움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시사도 논평이니까 시사 논평이 좀 그렇게 상큼한 뉴스가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사 논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